안녕하십니까 윤연중 입니다 오늘은 해방 직후의 건중과 자익의 그 임정 비판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해방되기 전에 송진우에게 그 앞으로 치안을 맡아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만 거절합니다 아 그러자 8월 15일 그 해방되던 날 그 총독부는 여은영에게 같은 취지로 치안과 질서유지 일본인의 귀환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여은영은 이를 수락하고 그 건국준비위원회 권준을 만듭니다 이때 그 여은영은 그 송진우에게 참여 요청을 합니다만 송진우는 그 중경에 있는 인정 요인을 기다리자 아 그런 취지로 거절합니다 아 그러자 여은영은 그 민족주의자인 안재홍을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서 조직을 완료합니다 그 건전 조직이 만들어지고 어 그 의미 있게 한 행 아음이게 한 일은 8월 16일 날 그 전국의 일본 측과 협조해서 전국 교도소에 어 우리 한국인 수감자들을 석방 합니다 이것은 뭐 한번 사진으로 도 대중에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 건준 조직은 어 우리나라의 그 독립 독립된 우리나라 건국에 서로 협력한다기 보다는 좌우 대립이 건줄을 통해서 상당히 부각되게 됩니다 8월 16일 날 그 건준의 좌익 조직들은 그 서륜군이 서울에 왔다 서륜군을 환영하러 가자 그러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 등 상당히 그 좀 경험 항공을 합니다 아 서륜군이 서울에 왔을 리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 그러자 그 이제 이 사태를 본 또 우익에서도 8월 20일 날 그 어 어 중경 임정 절대지지 이런 벽보를 붙이고 또 어 중경 요인들을 그 맞이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에 또 반응을 보인 좌익은 어 임정에 대해서 아주 좀 깎아 내리는 그런 그 평가를 합니다 좌익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어 여기 즉 국내 그 일제 치아 그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본 순사들에 해 가지고 체포 수감되고 또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아 그러다가 또 수 년 또는 수십 년간 그 교도소에 수감돼서 토욱 생활을 하는 그런 고생을 했다 그런 투쟁을 했다 그런데 그 임정 요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아 그 결국 뭐 중국 그 후방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저 어 편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거뿐 아닙니다 또 임정에 대해서 그 임정 이라고 해봐야 여러 저 독립운동 하는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런 주장은 그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 구검되고 투옥 생활한 사람들은 그 당시 일본이 그 반공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체제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구분 없이 그런 자기네들 법이나 체제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잡아다 사상범으로 다루고 투옥 생활 투옥 시킨 겁니다 그런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독립운동을 하던 임정 사람들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비록 임종 요인들이 어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러지 상황이 그렇지 못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숨어 지낼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어 일관하게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하고 국내에서 그 공산주의 사상범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 갈등이 있는 와중에 그 이 건준 조직은 또 이렇게 25일 8월 25일이 되면은 나름대로 그 건준의 이념이라 할까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권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민주주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반민주주의적인 것을 타도하자 그 반민주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투쟁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심지어는 반동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건준는 위에서는 그 안재웅이 비록 있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좌편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 부위원장이 그 자 그 안재웅이 이 좌편향을 시정하려고 좀 노력하다가 결국은 여운영과 충돌이 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좌익인 허은이 대신 들어옵니다 그럼 거의 다 오히려 이제 그 좌편향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9월 6일이 되면은 갑자기 그 조선인민공화국 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것은 그 공산주의자인 박헌영이 그 여운영과 허은 한 네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노조 공산주의 좌익 노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그 인민대회 형식으로 통과시킨 그런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나라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하나의 단체 정도에 불과하고 어 조직이나 대표성이 그 뭐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 그 줄여서 인공 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인공이 내세운 것을 보면은 어 토지 몰수 뭐 농민에게 무상 뱀부 무상 분배 아 그리고 저 모든 것을 구교하겠다 이거는 뭐 북한 공산 정권이 내세운 것에도 실천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건 사실 공산주의적인 그런 단체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조직에다가 인원 구성을 보면은 임의적으로 이승만 김구 다 포함시키고 또 뭐 그 이강국 이라든지 이승엽 이런 또 공산주의자들까지 또 망라를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그 해놓은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이승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인공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라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 이렇게 그 어 그 당시 이제 건준에 에 운영을 하다가 이제 미소군이 그 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아 아 소련군이 8월 21일 날 평양에 들어오고 미군이 9월 8일 날 아 아 예 서울에 들어옵니다 아 그때까지 이제 그 건준이 존재를 했고 북한의 경우에는 조만식의 평안남도 건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원래 그 건지 평남 건준에는 그 민족주의자 또는 뭐 저 기독교 종교 지도자 일부 또 공산 토착 공산주의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미소군이 들어오면서 어이 건준의 활동은 끝나게 됩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 , , , , 감사합니다.